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존 프로게이머 골미싸 기용배틀입니다 골미싸가 뭐냐면 골프에 미친 사람이요 작년에 골프를 제일 샀는데 세 번 정도 쓰고 허가 안 나와서 새로 샀어요 이건 정말 새거에요 나쁜거여서 바꾼건 아니고 이거는 제 손쉽도에 안맞는 채라서 바꿨어요 플렉스 S 인데 그거를 기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모든 돈을 기부할겁니다 감사합니다